석훈아 큰일 났어 석경이가 사라졌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쪽으로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이렇게 못 돌아가 내 손으로 꼭 바로잡을 거야 아 잡아 주석 형 잡힌은 죽여버리겠어 아이스 오리 오리 에이스 킹 프랑스 보여주세요 킹 포카덱 아이스 다음 선수 로건 형이 도박장으로 찾아왔어 내가 도박하는 걸 알게 됐네 뭐? 당분간 조심하라고 있잖아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런 거 들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일처리가 왜 이렇게 더뎌 로건 지금 어딨어 빨리 제임스한테 넘겨주고 난 내가 받을 돈만 챙겨서 여기 뜨면 되잖아 아니다 내가 직접 제임스하고 딜을 해야겠어 의심받기 시작한 모든 게 끝이야 뭐라고 둘러댔어? 답답해서 재미삼아 나왔다고 했어 믿는 것 같진 않고 제임스한테 연락해 내일 넘기겠다고 내일? 이걸 제임스한테 갖다줘 로건을 찾았다고 주단태가 로건을 숨기고 있었다고 말해 그럼 이걸로 주단태는 끝인 건가? 이 닥터도 같이 날려버린 모양이야 주단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범인을 주단태로 억신할 거야 당신은 곧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정확히 반반 나눌 거니까 그래 이거지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됐어 그동안 수고할수록 24시간 후면 아주 편안해질 거야 아주 꼬리 볼만해 도해건설 로비스트하고 얘기가 잘 안 된 모양이야? 건드리지 마 그러게 그때 심수련을 죽여버렸어야지 그랬으면 우리가 깜빵에도 안 갔고 하는 일마다 꼬꾸라질 일도 없었어 다 네 탓이야 또 내 탓이야? 넌 남 탓 좀 그만해 싸우자는 거 아니야 심수련 이번엔 나한테 맡겨보는 게 어때? 뭐?